나의 비한 자극 아니 여기에 있나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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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받을게 낫는데 손을 찢을게 할래? 비행기 타고 가요 시은아 시은아 삼촌 마을으로 조종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아리, 개쌌다? 눈 안 아파 있네? 아리, 아리 안 찍어? 삐삐 삐삐삐 삐삐삐 삐삐! 올라가! 건강하지마 아리아 삐삐! 삐 아까 기분 좋았는데? 아리 지금 컨디션 최악인데? 홀스! 갑자기 왜 이렇게 컨디션 안 좋았지, 아리가? 아까 놀아서 피곤하더라 제자리나 아리 기분 좋게 해줘, 아리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리아 이거 보고 아니 웃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니 먼저 웃기는 사람 이제 네 왜요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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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해 아 이뻐 이뻐 아리뭐 이뻐 으 아 아이 지금 살 쥔 이뻐 아 아리 지앤아 닦아먹을래? 어 안돼 안돼 먹어올래? 제가? 아리는 먹을래? 이거? 이거? 이거 빨리 같이 먹을까? 바나나 같이 먹을래? 지앤아가 착하다 아리 양보해주는거야? 아니요? 어 아니야 같이 먹을래요? 아 아니요? 아닌데요? 같이 먹는건데요? 양보해주는거 아닌데요? 양보 아닌데요? 아니야 아리 여기 있어요? 사람들 먹을 수 있게 아리 아야했어요? 지앤아 야채 잘 먹어? 아리 아리 오빠말 대답하면 오빠 마음 아야해요 아리 오빠말 대답 말 안해주면 오빠 마음이 아야할 것 같은데요? 응 오빠 할 것 같은데요? 뭐랬어? 뭐랬어? 욕할 것 같다는데 아니 내가 잘못 들었지 내게 빈거리 언제던데? 아리 주세요 아리가 주세요 하면 줄게 주세요 아니 진화문 말고 진화문 아니에요 알았어요 진화문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좀 무서워 나에게 좀 누나가 빨간색 아리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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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드세요 싫어요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완전 잘하는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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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줄거야 찬치 다시 해봐 아리 가져 아 신화문 신화문도 줘 안돼 안돼 주세요 주세요 주십시오 아니면 안주 주십시오 아니 아리 준다 아리 아리 줄까 요거 잡아 요거 잡아 근데 시에나가 진짜 착하다 나도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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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될게 알았지 아리 알겠지 자 알았어 자 10 10 9 다 숨었지 네 아리 다 숨었어 네 지에나 다 숨었어 네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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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으러 간다 아리 어디 있을까 아리 아리 여기에 있나 어 아리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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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보다 그냥 가야되겠다 아리 아리 찾았다 아리 아리 찾았다 이제 시에나 찾을거야 어디 찾으러 갈까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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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요 저희 어구 잘 먹어 아이 좋아 더 씻어도 이제 안 매울 거 같아 씬 안 매울 거 같아 얘 이제 나랑 말한다 밥 먹을래? 밥 줘? 밥 줄까? 뜨거우니까 살짝 야 너 아빠 같다 사상하다 아 너무 귀여워 아리야 저 오빠 말 대답하지 마 내가 주는 거니까 알겠지? 알겠지? 아리 한 입 더 줄까? 아리 맛있어? 아리 대답하면 안 줘 자 아리 이번에 많이 들어갈게요 아리 자 이거 먹어 너무 잘 먹어 얘 맛있게 먹어야지 아 얘 너무 귀여워 먹는 거 봐 야 얘는 엄마 아빠한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애 보고 있으면 아 이제 내려갈 거야? 젤리 사야 돼? 젤리 사야 돼? 젤리 사러 가자 아 안 닫았어요 괜찮아? 나 놀고 있어 이것도 씬은 가방에 넣어볼까? 이거 싫어? 내가 이걸로 깨울게 아 아리야 이거 아리야 이거 뒤에다 뒤에다 삼촌이 해줄게 자 토끼 백살이 넣자 아리 토끼 가자 아리야 삼촌은 뽀뽀 안 해줘? 세게 넣자 이렇게 넣어 정보 아리다 자 아리 뽀뽀해주고 여기 현사이모 현사이모 초크 초크 해줄게 브라이언 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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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아리아리 아리아리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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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나야 안 봐 나야 좀 빨리 이거 이거 해줘야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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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 여기에 뽀뽀해줘 여기 아리아 여기에 뽀뽀해줘 토끼야 살려 살려 해봐 토끼는 안 된대 아리아 입으로 빨리 뽀뽀해줘 아리아 빨리 끼워줘 어떡해 아리아 어떻게 아리아 해봐 어 아리아 했어 아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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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아기다 왜 다nin? 응 아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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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올라왔다 조종해 조종해 이리야 또 해 또 초장 너 해 이리야 하! 그리고 가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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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그리고 다시 돌려? 돌려 하! 하! 끼치고 들어가 하! 네 감사합니다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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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질한테 손 찢어주기 할래? 야 얘 발 연습해 시연아 왜 이렇게 희연해? 하! 채조나 이런거야 하! 진짜 애들님들 왜 이러지? 하! 하! 뭐라고? 애들님들 왜 그래? 해! 이거 되게 재밌다 시연아 시연아도 해볼래? 야 기야 이제 엮여줄게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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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리 아리 하! 하! 야 애들이 봐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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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토깡이를 무싱하게 주먹으로 왜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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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사장 어, 게임을 할거야. 시체 놀이야. 먼저 시체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지는거야. 네,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지는거야. 자, 준비 시-작! 먼저 일어나면 지는거야. 선배, 이 게임 먼저 끊어요? 게임 중이야. 봐, 봐. 우와! 번거로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